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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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더코리아. 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레스토랑이 와 있는데요. 여기 말레이시아 레이디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네임이 지지파니, 지지파니. 지지파니.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저는 지지파니입니다. 우리가 꼭 유행하는 레스토랑은 리스토랑. 여기가 정말 buenas 같아요. 저의 이름 하나입니다. 이거 지금kee 리스토랑은 한국인이에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은 한국인이에요. 첫째 장렛은 한국인이에요. 네. 첫째 장렛은 한국인이에요. 몇 P-2 known을 한국인데 뭐? 어떻게 배움을 배우신가요? 인터넷. 인터넷 그냥 인터넷? 그냥 인터넷 사장님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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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화면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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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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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요즘 go리 길을 알게 되고 아 저의 컴퓨터는 거의esper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컴퓨터는 저는 모니터 되게 많이 모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컴퓨터는 한국의 컴퓨터 Compotene? 오빠도 같이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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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키친 코리아 슬로리 sometimes I don't understand sometimes I ask you that 오빠 키친 있어 And so I saw you catch up 오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영어? So I 슬로리 내 뇌 나 내 뇌 나 넌 이 뇌 내 뇌 나 내가 말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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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사랑해요 jeżeli 한국사랑は 한국사랑 한국사랑은 한국사랑 제가 지금 한국은 한국사랑 예를 들어, 제가 주로 오류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저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갔을 때 와, 너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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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다른 웨스턴 스타일의 문화에 들었을 때 아라인은 블라바드 파이크 레디, 블랙 레디, 이렇게 그 제비, 카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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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